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입니다. 자, 2022학년도 6평 이후 강민웅의 강의 활용법에 대한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는 지금 6평 이후에 학습법이라기보다는 제 강의를 듣고 오셨던, 듣고 있었던 친구들이 단계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이제 하반기를 공부해 나갈 것인가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캐스트입니다. 뭐 안 들은 사람도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6평이 끝난 다음에는 심경의 변화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심경의 변화가 좋은 쪽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생길 수도 있어 망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잘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캐스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지 공부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자, 이때 6평이 끝난 다음 6월달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 중순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그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 가지만 얘기할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재수생들이 말이야 재수생들이 6평 끝난 다음에 학습이 종료됐다 거의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완성되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열심히 했는데 올해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도 6평이 잘 나왔어. 이럴 경우에 지금 딱 시험을 보면 좋겠지만 수능을 보면 좋겠지만 아직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이나 후에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가도 이 6평 끝난 다음에 이렇게 좀 잘하던 친구들이 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너무 잘했고 그리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 때문에 지치는 거죠.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 재학생들이 약간 좀 정신이 없거나 또는 정신을 아직 못 차렸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 재수생들은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또 더워지기 때문에 지금 뭐 며칠째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재수생들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잠깐 쉬는 것도 난 괜찮을 것 같아요. 재수생들은 지금 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하루 정도 이렇게 푹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6평의 점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점수가 안 좋으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때려치자. 바꾸자.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잘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은 좀 그 누적치가 조금 부족한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열심히 했다. 나 진짜 잘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3개월 동안 공부만 했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조금부터 부족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점수만 갖고 치부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 나는 잘했지만 좀 안 나온 것이다라고 하면 그 잘한 방식을 유지하면 돼요. 알겠죠?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바꿔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지? 그것도 좀 너희들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이 너희들의 의지가 상당히 높을 때예요. 특히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 수생들처럼 나 이제 끝났다. 다 했다. 이렇게 느끼진 않기 때문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이런 의지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의지의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하반기를 쫙 밀고 가야 되는데 잘못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열심히 하겠죠. 수능이 또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반기 계획을 세웠을 때 한 번쯤 누군가의 점검해 보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 너희들을 잘 아는 뭐 선생님이라던가 또는 너희들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나보다 나은 친구들이라던가 자기 상황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조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제가 연초에 그 조깅 캐스트를 좀 올렸었잖아요. 하루에 얼마 정도 이렇게 짧은 시간 가볍게 조깅을 규칙적으로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 좀 해롱해롱되고 참 졸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또 특정 시간대에 계속 졸린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사실 너희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상황이에요. 계속 특정 시간대에 졸리면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그 시간대에 졸리고 낮 시간을 허비하게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아침에 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너희들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지금 특히 의지가 아주 강한 때니까. 힘들다면 저녁 시간에라도 규칙적으로 좀 조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괜히 하지 말고 근력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우리한테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아. 계단 오르기 물론 좋죠. 좋은데 건강에 좋은데 우리가 지금 근력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에 산소 공급을 많이 해서 항상 깨끗한 정신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수면의 질을 늘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으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만 좀 얘기하고요. 제 커리큘럼은 개념 문제풀이 파이널 이게 일반적인 커리인데 저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초 강좌 얘기는 안 할게 이제 개념 완성 물할체 개념 완성이 있고 기출 완성 시그마 기출 완성 그리고 압축 개념 그렇죠? 압축 개념 그리고 압축 개념이 사실 물할체 개념 완성에 압축된 버전이어서 시간이 맞냐 적냐에 따라서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개념 완성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특란도 특강이라는 킬러 특강 1단원에 대한 뉴턴 역학, 특상, 열 역학 그리고 전범위 예상 문제풀이 교재인 실전 300 그리고 파이널 특란도 무의고사가 있죠. 특란도 무의고사가 시즌 1, 2, 파이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회 정도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들의 단계에 따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할체 개념 완성이랑 그게 뭐 압축 개념이든 기본 개념 완성이든 물할체 개념하고 시그마 기출 완성이 완료된 학생들이 있죠. 그렇죠? 특란도 특강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란도 특강과 실전 300의 특징을 좀 미리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 시기쯤 되면 시간이 좀 없는데 특란도 특강을 해야 되냐 실전 300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 특란도 특강이라는 건 1단원밖에 없어요. 뉴턴역학 그리고 특수상획성이론 연력학이 3개에 대해서 유형 분석을 하는 강좌예요. 유형 분석 그래서 이게 어떤 유형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것을 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숙달하는 게 바로 이 특란도 특강 강좌의 특징입니다. 유형을 딱 잡아서 그걸 반복해서 그 스타일이 나오면 무조건 풀어낼 수 있게 훈련하는 강의가 특란도 특강이에요. 유형이 분류가 되어 있죠. 무당수는 200개고 난이도는 높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특란도 특강이고 실전 300은 전범이에요. 전범이고 유형이 분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형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냥 대단원으로 그냥 묶여 있어요. 1단원, 2단원, 3단원 묶여 있고 준킬러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란도 특강은 준킬러 주제인 2, 3단원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합성자기장, 전기력, 그리고 굴절, 물질파 이런 것들이 없어. 특란도 특강은. 실전 300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특란도 특강에서 연습했던 그 유형들이 유형 제목이 나눠져 있지 않고 퍼져 있어요. 뉴턴 역학에. 실전적으로 연습하는 책이 실전 300, 문제는 300개, 모두 제작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실전 300이에요. 문항은 300개. 그래서 두 개의 성격을 좀 알고 여러분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일 시간이 너무 없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개념 끝냈어. 이제 끝났어.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특란도 특강과 실전 300 중에는 실전 300을 푸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 푸는 게 좋겠지만. 자, 일단 무랄체 개념완성이랑 기출완성이 완료된 학생들은 특란도 특강을 여름방학까지 유형 정리를 해주면 가장 좋아요. 알겠죠? 여름방학이 한 7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잖아요. 7월 말. 길게 보면 7월 말 정도까지. 짧게 보면 이제 한 달. 한 달 동안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평 끝난 다음에 물리, 과탐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방학까지 특란도 특강을 특란도 특강을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8월, 9월 이 정도까지 구평이 또 있잖아요. 구평 전까지 특란도 모의고사나 모의고사가 이제 시즌 1, 2가 있고 파이널이 있거든요. 1, 2로 구평 전까지 점수를 좀 올려주고 특란도 특강이랑 이걸 가지고 그리고 구평 이후에 실전 300과 특모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어. 자,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줄게. 당연히 더 빨리 하면 좋은데 아직 우리가 특란도 특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평의 점수를 뽑기 위해서는 이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평이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수능까지 두 달 정도 났는데 그때 모의고사만 계속 병행할 수도 있어. 실전 300이 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되는데 지금 단계상 실전 300이 좀 힘들 거예요. 그럴 때 9월, 10월, 11월 중순까지 수능까지 실전 300이라는 본교지하고 특란도 모의고사 그 두 개를 같이 병행하면서 특란도 모의고사는 주 1회만 유지를 해주셔도 돼요. 이런 친구들. 실전 300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 1회만 유지하면서 다 못해도 돼, 특란도 모의고사를. 다 하지 못해도 주당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면서 난이도도 비교적 유평에서 봤듯이 물리가 약간 난이도가 높아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정도보다 약간 더 어려운 수준이에요. 애들이 특란도 모의고사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했다가 유평 끝난 다음에 유평이 특란도 모의고사 시즌 2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란도 모의고사의 연장.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실전 연습하시면서 특란도 모의고사로 실전 300 풀면서 그건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수능 전에 계속 하다가 수능 보고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과 기출이 끝난 친구들은 여름방학 하기 전까지 특란도 특강을 좀 공부해 주시고요. 구평 전까지 끝난 다음에 이걸 좀 반복하면서 모의고사에 좀 집중을 잠깐 했다가 구평 끝난 다음에 실전 300과 특란도 모의고사를 병행하면서 수능 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가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란도 특강까지 완료된 학생들이 있어. 현장 강의도 사실 지금 거의 완강에 가깝거든요. 특란도 특강이 완료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구평 전까지 모의고사를 제외한 전 과정을 완성한다라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 구평 전까지 실전 300까지 다 완료하고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좀 풀어놓고 구평 이후에는 모의고사만 가지고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 반복 숙달만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특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특특을 두 번째 2회 차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회독, 분석집 분석집에 내가 문제를 다시 한 번 넣어놨잖아요. 특란도 특강이랑 실전 300 모두 그런데요. 분석집에 문제를 다시 한 번 넣어서 2회독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회독을 하면서 만점을 향하거나 1등급에서도 상위권 절대적 1등급을 향해서는 해법노트를 제작했으면 좋겠어. 해법노트는 오답노트랑 달라 오답노트는 틀린 거를 정리하는 건데 해법노트는 그게 아니고 아주 좋은 양질의 문제를 나한테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해법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해법정리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시험을 볼 때 어떤 식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잖아. 특히 뉴턴 역학과 이 킬러 파트들은 그거에 대한 그 식을 쓰게 되는 근거와 조건 그 조건을 위에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딱 쓰고 그거에 대한 식 조건과 근거를 쓰고 식 대부분 1단계, 2단계 그럼으로 정답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해법노트라고 해. 특나우특강 맨 뒤에 해법노트 자리도 넣어놨고요. 특특 같은 경우는 책이 두꺼운 이유가 왜 두껍다 그랬어. 그 해법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케이스 문제에 다 분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의도 자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꺼워졌다라고 얘기를 초반에 했었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갔잖아. 그 정리하는 공간까지 모두 마련해 놓았다고 필기 잘 되는 종이로 해놨다고 두꺼운 종이로 그래서 그 2회독을 여름방학 전까지 완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여 정도 동안 특나우특강을 2회독하면서 푸는 거죠. 그리고 9평 전까지 실전 300을 쫙 풀어주세요. 특히 준킬러가 아주 강화되어 있거든요. 2, 3단원 내용이. 물론 1단원도 특난도 특강을 다시 연습할 수 있도록 1단원도 중상급에서 상급 난이도 문제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알겠죠? 이 특난도 특강이랑 올해는 많이 겹치지 않게 문제를 구성했어. 작년에 내가 반복해서 다시 연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특특하고 실전 300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중복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해서 실제로 똑같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약간이라도 변형을 해놨었는데 그런 것들도 최대한 줄여서 다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물론 일부는 연습시키기 위한 문제로 들어있는데요. 실전 300은 그래서 특난도 특강에 대한 연습 문제 플러스 준킬러 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실전 300입니다. 300개의 문제로 되어 있고 모두 제작된 문제 9평까지 그걸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제 9평을 딱 본 다음에 모의고사 측으로 확 가는 거죠. 특특이랑 실전 300에 대해서 안 풀렸던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파이널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 특난도 모의고사 1, 2가 여기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주 1회 정도만 그냥 유지하면서 그러면 이게 남을 거예요. 남아. 이게 16회나 되기 때문에 2회, 10회, 10회예요. 그건 이쪽으로 넘겨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특난도 특강까지 완료된 학생들은 특난도 2회독하면서 실전 300을 9평 전까지 완료를 해놓고 그리고 완전히 모의고사 체계로 9평 이후에 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라이체 개념 완성만 완료된 학생들 이 녀석들이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한 친구들일 수 있는데 마음이 좀 급할 수 있는데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알겠죠? 네. 어차피 과탐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어요. 한 150일쯤 남아있잖아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앞에 우리가 개념밖에 못했던 친구들은 다른 과목에 많이 시간 투자를 했잖아요. 이제 과탐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과탐의 시간이에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 커리상에서는 기출완성이 시그마 기출완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문제인데 스텝 1 날리고요. 안녕. 스텝 1은 지금 풀 시간이 안 돼. 스텝 2, 3를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를 최대한 지금 한 달에 몰빵해서 집중해서 해주셔야 돼요. 너희들도 지금 1등급 목표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개념이 끝난 친구들도. 그냥 3등급 맞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1등급 맞아야 되잖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시간 투자는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념 완성만 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거의 15시간 정도 15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개념밖에 안 했잖아요. 해야 될 때 확 몰아서 하는 거야. 거의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확보를 하시면서 한 달 정도 기출문제 풀이에 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지금 풀 때가 아니에요. 기출문제 스텝 2하고 스텝 3 꽤 많습니다. 문항수가. 스텝 2, 3가 상당히 많은데 그 2는 그래도 중급 정도 수준 3가 3가 상급이니까 2를 먼저 쭉 풀고 3를 하셔도 되고요. 2랑 3를 병행하셔도 상관없어요. 병렬 형태로. 뉴턴역학과 뉴턴역학. 2단원과 2단원, 3단원과 3단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셔도 되는데 여튼 지금부터 한 달 정도까지 기출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풀어줘야 돼요. 이번에 6형 같은 경우를 봐도 알겠지만 기출 베이스로 출제가 많이 되었단 말이죠. 난이도 높았지만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 응? 안 할 수는 없어. 하셔야 돼요. 특히 뉴턴역학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맞은 건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행착오에서 맞았어. 그러면 다시 푸셔야 돼요. 왜 내가 한 번에 시행착오를 겪었는가? 시험 보러 갔을 때 계속 그렇게 풀잖아요. 그럼 계속 시행착오 한 다음에 답을 구해요. 그럼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4페이지가 안 풀리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타임어택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모의교사 푸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라 뉴턴역학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 아니 6문제 나오면서 다 시행착오 한 번씩 겪으면서 풀면 4페이지 풀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부족하겠죠. 자 그리고 특란도 특강을 9평 전까지 진행을 하고 9평 이후에 실전 300과 특란도 모의교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아.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아 좀 부족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걸림돌이 돼요. 특란도 특강까지 하고 실전 300과 파이널을 특란도 모의교사를 병행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 시간을 막 15시간씩 투자를 못해.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실전 300을 선택해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두 개를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시간 수까지 안 된다. 그러면 특란도 특강을 안타깝지만 버리고 실전 300으로 가주세요. 알았지? 이거는 킬러만 집중적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거든요. 얘는 그거보다는 전범위를 약간 고르게 물론 문제의 수준은 여기 1단원에 있는 것들이 거의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주 과한 것들 일부 빼고 용수철은 대신 좀 과한 것도 넣었어요. 실전 300에도 용수철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 300과 특란도 모의교사를 병행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특강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기출을 빨리 하고 실전 300과 특란도 모의교사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특란도 모의교사는 주 1회씩만 풀고 내 거로 만들고 풀고 내 거로 만들고 풀고 내 거로 만들고 만들고 1회 이상 넘어갈 필요가 없어. 알겠지? 주 1회만 수능 볼 때까지 쭉 9평 이후에 가능하면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개념만 돼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단계별로 선생님이 좀 제 강의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단계들에 또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난 저거랑은 좀 약간 좀 결이 좀 다른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질문 게시판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추천하는 방식을 소개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돌아보는 좀 시간을 갖고 하반기의 물리에 대해서 계획도 잘 세워서 시행착오 없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우리 화이팅! 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